뭐 그래도 스타일이 좋으니까 데리고 다니기 편하죠. 남자들도 좋아하고. 술 때문이야, 술. 술 아니었으면 절대 그런 일 없었어. 알아요. 술 아니었으면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지. 내가 한 인생의 실수 중에 95%는 술 때문이야, 정말. 다시 또 그런 일 있으면 저 다시는 감독님 못 볼 거예요. 걱정하지 마.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. 제가 왜 걱정을 해요? 그래, 맞아.